해석은 김기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제목 아는 단어 감으로 해석하면 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온라인 Q&A 하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선생님 뭐 EBS도 그렇고 기출도 그렇고 근데 어차피 공부를 할 건데 단어만 많이 외우면 언젠간 해석이 잘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제가 정말로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감히 학생들이 오해라고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해석이 잘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3 올라가자마자 어려운 EBS를 공부하니까 언젠가는 성적이 좋아지겠지 뭐 독해력이 늘어나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 해석이라고 하는 게 단어만 암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철저한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고요 뭔가 배운 다음에 그걸 체화하고 연습을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아는 단어 동원해서 감으로 계속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면 8개월이 지나가도 해석 능력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냥 단어만 늘어날 뿐이고 해석이 안 되는 게 매한가지입니다 제가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감으로 해석했을 때의 문제점 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2019학년도 6평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물론 저랑 수업을 한 학생들은 아 보자마자 이거 그거구나 라고 알겠지만 혹시 저랑 수업하지 않았던 학생들 혹시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틀린 해석으로 먼저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학생 기준으로 정말 해석의 틀이 잡혀 있지 않은 학생 기준으로 그냥 아는 단어를 동원해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많은 학생들이 요거는 그래도 좀 봤어요 이거 가주어 요거 진주어 요건 좀 봤습니다 자 봤다는 전제하에 이제 틀린 해석입니다 해석하지 않고요 잇은 주목되어야 합니다 콤마 콤마 사이에 도움 하지만이에요 하지만 주목되어야 합니다 발전이 없다 전의사 가로 열고 자 전의사 명산 쉬고구에요 인터넷 직업 시대에 발전 없다 감소시켜 왔다 중요성을 저보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탐색 기술 콜론 즉 자기 지식 정말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제가 단어만 동원해서 한번 쭉 나가봤죠 이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는 게 불가능하죠 왜? 아는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 생긴 문제가 바로 이거에요 어 영어 해석이라고 하는 게 단어를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건 기본사항이고요 해석의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요 이 문장에서 해석이 튕겨나간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명사 앞에 노가 나올 때에요 우리 말은요 자 우리 한국어는요 명사의 부정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분필 이거의 부정어? 안 분필 이런 말로 표현 안단 말이야 우리 말은요 없어요 부정어가 명사의 부정어가 우리 말은 부정어가 반드시 서술어에만 있습니다 다시 영어로 좀 들어가 볼게요 동사만 부정어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명사 앞에 노가 있거든요 없다 발전 이러니까 튕겨나간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명사 앞에 부정어가 나올 때 이 노는 어느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느 명사도 대신에 우리말에는 서술어에만 부정어가 있으니까 뒤에 동사를 찾으러 가야 돼요 무조건 동사를 부정어인 동사하지 않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명사도 뭐뭐하지 않다에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해석의 포인트는 이거죠 주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that, 이하가 주목되어야 합니다 뭐가 주목되어야 하냐면 반드시 애를 어느라고 쓰켜야 돼요 어느 발전도 인터넷 직업 자 인터넷 직업 시대에 어느 발전도 대신에 동사를 반드시 부정문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말로는 다시요 인터넷 직업 시대에 어떠한 발전도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건 주목해야 된다 뭐를 감소시키지 못했을까 중요성 가장 기본적인 직업 탐색 기술인 즉 자기 지식의 중요성을 줄이지 못했다는 건 주목되어야 합니다 한번 다시요 하지만 주목해야 돼요 대, 이하가 자 대, 이하를 주목되어야 합니다 뭐가 주목되어야 하느냐 어느 발전도 인터넷 직업 시대에 어떤 발전도 감소시키지 못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직업 탐색 기술인 즉 자기 지식의 중요성을 인터넷 직업 시대에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걸 중요성을 줄이지는 못하는 거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이거예요 명사 앞에 노는 무조건 노를 어느라고 해석하고 대신에 동사를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는구나 이러한 해석의 측이 잡혀 있었어야 돼요 제가 작년 수능 기출 문제 비슷한데 좀 다른 걸로 하나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자마자 이건 알겠습니다 뭘 아냐 노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거를 어느라고 무조건 해석을 해야 되고 대신에 동사를 부정문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자, 작년 6평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노 명사는 잡았으니까 앞부분은 해석이 되는데 또 뭐가 문제냐 단순히 이제 뭐 단호 수가 모르는 건 뭐 암기하면 되니까 일단 소롱해지는 뭐뭐하는 한 자, 요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아마 여기서 해석이 또 튕겨나갔을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정리해드릴게요 두 번째 제가 오늘 어 해석의 틀을 잡는 것 중에서 노 명사 구문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를 좀 실전용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실전 해석할 때 이거 하지 마세요 전치사 다음에 후미나 위치를 우리가 전치사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전치사를 뒤로 뺀 다음에 가로 열고 닫은 다음에 뒤에서 꾸민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또는 그런데 그 무슨 선행사를 찾고 나서 선행사 전치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 대명사 친구거든요 어? 대명사 친구예요 전치사 다음에 대명사가 나온 건요 여러분들 전치사 명사는 우리가 전명구라고 해서 수식어구예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뭐가 포인트냐면 실전에서 전치사가 뭐가 나오던 전치사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요 전치사 훔이나 위치가 나오면 실전용이에요 전치사 훔과 위치를 샤프로 지워버리세요 해석하지 마세요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미게끔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쓰게 됩니다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긴 해요 without, whom이나 without, which라고 있는데 왜? 전치사가 부정의 의미가 있을 때 자, without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민도 하지 말고 전치사 훔 위치가 나오면 아, 얘를 지운 다음에 후치의 수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럼 지금 문장 무슨 구조냐 with, which가 나오면 with, which를 아예 해석하지 마 지우세요 그냥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미면 해석이 되거든요 볼게요 어느 시민도 참고로 비동사라는 게 이다도 있지만 되다가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어느 시민도 대신에 could not stress 하셔야 돼요 어느 시민도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어느 시민도 공동체의 완전한 시민이 될 수는 없어요 소롱에서 뭐하는 한 그녀가 시민입니다 그 시민이 이게 앤시스터의 행사예요 조상들의 조상의 자, 그 시민이 조상의 정통에 얼메어 있는 한 어느 시민도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전통에 얼메어 있느냐 공동체가 원할 수 있어요 원하기도 해요 부셔버리기로 다시 말하면 없애다 공동체가 없애기를 원하는 다시 공동체가 없애버리는 걸 원할 수 있는 전통에 그 시민이 조상의 정통에 얼메어 있는 한 어느 시민도 공동체의 완전한 멤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뭐냐? 두 번째 이거예요 아, 전치사 혹 위치가 실전에서는 아, 지워버리면 되는구나 후치, 수식으로 해석하면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똑같은 건 이제 체화하는 연습이 금방 해석이 될 겁니다 써머 캠프는 포함할 겁니다 프로그램들을 포함할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치사 위치가 나오면 지우세요 해석하지 말고 후치, 수식으로 해석하면 깔끔하게 해석이 돼요 자, 다시 써머 캠프는 프로그램을 포함할 겁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첫째 참가자가요 받을 수 있대요 비행 수업 비행 지도를 누구로부터? 전문 파일럿으로부터 비행 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참가자가 또 현장 학습을 갈 수도 있으며 마지막 아, 그 다음 세 번째 참가자가요 시도해 봐요 비행 시뮬레이터도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참가자가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전부 다 캔 다음에 동사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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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원형의 병력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가 많은 더 많은 걸 하는 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할 겁니다 이 써머 캠프가 이게 깔끔하게 해석된 방식이에요 자, 그럼 제가 오늘 두 개밖에 설명을 안 했지만 제가 그 다음 것도 하나 버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석틀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 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여태까지 만약에 단어 외우는 걸 영어 공부해 거의 다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루에 영어 공부 시간이 한 시간을 공부했는데 그 중에 단어 암기가 거의 50분, 55분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단어 수가 암기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어를 많이 외우면 해석 능력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해석의 틀을 확실히 잡고 나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수업을 듣고 자,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거를 체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기존 케이스트에서도 많이 찍었는데요 체화하는 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고3 학생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2등급 이상이다 그럼 EBS로 체화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고3인데 어, 3등급 이하더라 그럼 사실 지금 당장은 EBS로 체화하기가 힘듭니다 EBS 교재가 너무 어렵거든요 기출 문제로 체화하는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 추네요 그 다음에 고1, 고2 학생들 똑같습니다 뭔가를 배워야 돼요 배우고 나서 해석의 틀을 잡은 다음에 자기 학년에 맞는 만약에 고2 학생이에요 그럼 고2 기출 문제로 체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 단어를 알았을 때 단어만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단어 외우는 게 영어의 전부 다가 아니라 단어 외우는 기본이지만 해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두 달 길게 잡으면 석 달 이내에 해석의 기본 개념 완전히 잡힐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뭐 여러모로 자, 되게 불안한 시기고요 공부하는데 마음 안 잡히는 건 저도 압니다만 자,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딱 다 잡으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수동 때 승리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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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